안녕하세요. 노틀다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분이 요청해 주신 영어 필기체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함이 김태훈 님이시고요. 영어 필기체로 이름 쓰는 방법을 첫 번째로 요청해 주신 분의 이름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김태훈 K를 쓸 때 필기체로 이렇게 올라갈 때 약하게 내려갈 때 강하게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. 그냥 내려 쓰셔도 되겠습니다. 좀 진하게 내려 쓰셔도 되고요. 여기서 이렇게 K 여기까지 올립니다. 여기서 M 만약에 그냥 내린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K, I, M 이런 식으로 다음 태 T는 필기체로 약간 모양을 해서 약하게 내려갈 때 진하게 해서 약간 곡선으로 올려서 여기까지 갔다가 A 하고 E 태 그리고 T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. 여기서 바로 리드선을 그어서 이렇게 E, A, E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. 분자를 이쪽에다 써보겠습니다. H 대문자는 꼬리를 약하게 그리고 내릴 때 강하게 올라가서 강하게 내려오고 여기서 돌려서 훈이죠? 돌려서 O 다시 돌려서 O 하고 N 쓰시면 되겠습니다. 다른 이름들도 마찬가지예요.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 연하게 쓰고 내려올 때 진하게 쓴다. 이 두 가지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. 필기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. 연습만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약하게 진하게 약하게 올렸다가 돌려서 여기서 돌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리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작게 작게 돌려서 I까지 I, M 하고 점 T는 약하게 여기까지 쓰고 진하게 여기서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A E도 바로 이어서 다음 훈 약하게 진하게 올라갈 때는 선을 안 그어도 돼요. 안 그고 진하게 돌려서 여기까지 O 돌려서 O N 쓰시면 되겠습니다. 김태훈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름으로 영어 필기체 이름 쓰는 방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. 다른 이름들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. 기본적으로 필기체는 아주 단순합니다. 올라갈 때 연하게 내려갈 때 진하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썼던 방법들을 이용해서 다른 이름들도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